가수 저기 잡으셨어 은효지입니다. 은효지입니다 하연입니다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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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언니 나 낚싯대 누구야? 가자 가자 우리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지? 어? 여기 올라가 저쪽으로 가래 아 그거 그거 일단 가 갈게 갈게 그 사람이 많아 달리기 빠른 화장실 나 못갔어 나 여기 화장실인데 아까부터 계속 희미롭다고 그랬거든 지금 화장실 갈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 저기게 저기 당사지잖아 빠르네 저분들 언니 이거 들어주면 내가 뛰기로 했잖아 아 근데 그 계획 무상이야? 무상? 그냥 손 오시고 왜? 여기 자리 좋다 잘 잡으셨군요 먹물이 심지어 신상물물이다 난 저기 너무 몰려있어 어 난 여기 일단 핑크로 가볼게요 핑크 3.5호 소리나는 핑크색 얘기로 가볼게요 흰색도 있어요 작은 게?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첫 애기 신상 애기로 하겠습니다 약간 갈색 연보라색 섞인 거 보라돌이로 할게요 근데 여기 너무 높다 우와 진짜 높다 좀 긴장된다 어? 좀 긴장된다고 아 근데 네 어디가 어디갔으요? 저기요 그때 떨어져서 저기 너무 그렇게 슥 웃더니 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패스 깜짝 spaghetti battles 수고했어. 파이팅. 갑니다. 라인이 안 보여서 선글라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효증어 애깅 할 때는 선글라스가 필수거든요. 라인을 봐야 돼서 끼고 할게요. 다른 때랑 낚시할 때랑 지금 너무 기분이 달라요. 진짜 기분이 너무 달라. 저랑 걸린 거 아니에요? 저랑 걸렸어요. 나 럭키비키 완전 럭키한 숫자인데 지금. 언니들 잘하고 있나? 잡은 줄. 잡은 줄. 얘가 다이와에서 애기 새로 나온 신상이래요. 이렇게 목이랑 몸통이 분리가 돼서 움직여요. 얘가 엄청 일본에서 지금 핫하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나도 어디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니까 테스팅하기도 훨씬 수월해요. 고기는 진짜 많아요. 고기는. 멸치 때도 지나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고기도 받고. 진짜 한 마리 싸움. 왜 한 마리 싸움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아무도 못 잡으시네. 다 문효증어 낚시를 즐기시고. 문효증어를 잡아본 적이 있으니까. 대회에 출전한 게 아닐까요?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좀 흐린 걸로. 진한 색으로. 이번에 갈색의 스트라이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애기를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잡았어. 우와. 축하드립니다. 문효증입니다. 문효증아. 오케이. 애기 색깔 봤어요? 와 있네. 저기 잡으셨어. 대박이다. 어디서 잡으셨어요? 1등이다. 1등. 저 끝에. 너무 부럽다. 우와. 우와. 언니 뭐해. 언니 뭐해. 언니 빨리 잡아. 뭐하는 거야. 저기서 잡았잖아. 언니 잡아야지. 잡아봐야지. 야 우리 저 사람 자리 잠깐 스틸해야 되나? 약간 이런. 추럴한 색깔을 썼거든요. 따라해오어. 사이즈도 한 6마대보였어요. 이거는 3호인데. 오케이. 잡았다고? 아까 그. 어 또 잡은. 또 잡은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선생님 옆에서. 뭐라도 해봐야지. 가자 가자. 고고씽. 우와. 아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우와. 그거 엄청 잘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113번. 저 112번이에요? 113번. 113번. 등수 안 들어도 돼요?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아까 그분 잡으신 데가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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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어다. 문어. 다 잘. 아. Warum. 이거를 처음으로 타는sz. group. 아 이거. 갖고 오다가 그냥 박제 꺼리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했더니 문어가 나왔어요. 바로 앞에서 여기. 귀여워. 얘는 빨리 놔줄게요. 짜 Barbnic이니까 반생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 나이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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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홀로 인 신뢰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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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아! 아! 고마워요! 일본어 잘 어울리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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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듦cus 어! 일본어가 문제야 네! 일본어 여기 많이 가르치고 아... 아... 뭐라고 하시는군요? 예! 맞아요! Rt 전부예요! 오! 멋있어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아... 왜? 뭐라고 말했냐? 일본어를 못 듣고 이거 또 사용할게요 프레젠트!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정말... 5kg이나 5kg 정도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정말... 애기 낚시가 막힌 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다이락 세우는 거니까 애기 낚시가 안 되는 거니까 아..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애기 낚시 할 때 소리 나는 애기랑 소리 안 나는 애기가 있잖아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나트롤 소리가 나고 닦아야 하는 거니까 닦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위에 카치을 찾으러 지내중니다. 이 랩을 사용하는 랩은 닭가크인의 닭가크인의 닭가크인 일상의 닭가크인 일상의 닭가크인 일상의 닭가크인 일상의 으마의 닭가크인 일상의 자, 유석은 출연했는데요, A-N-3인에 신문입니다. 4-2-5-2 하시는 분들도요. 활짝 좀 웃으시고, 좀 깎이 붙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들어볼게요. 구성급이요, 높이.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컴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번 조명인님. 백팩 당첨되셨습니다. 43번 여상훈님.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다음 96번 김경현님. 축하드립니다. 4번 장창현님. 다음 백팩인가요? 129번 김호현님. 되게 조용하게 나오셔도 몰랐어요. 잘 접혔어. 저희 사진 사진 찍을 텐데 손 한 번 들어가지고 다이아몬 화이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 화이팅! 다이아몬 화이팅! 다이아몬 화이팅! 다이아몬 화이팅! 다이아몬 화이팅! 잘생겼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진짜 끝까지 이렇게 너무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상식까지 끝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함께한 기분이었어, 모두가! 낚시인들, 축제 같은 거! 특별했던 점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고 낚시인들, 특히 애깅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존경을 하는 야마자상이 일본에서 오늘 대회를 위해 한국에 방문을 해주셨고 팬사인회도 하시고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궁금했던 점들,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특별히 이번 대회가 더 뜻깊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나 또 뇨! 아, 너무 기분 좋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